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포렌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포렌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감사원 수다든 간에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포렌식하지 않고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물도 확보할 수가 없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원이 포렌식할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펼치는 그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있네요 참 이 사람들도 딱하네요 월성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이 감사원이 포렌식을 가능할지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죠 지금은 포렌식이란 것은 그야말로 핸드폰 쓰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수사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직접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는 포렌식이 가능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부 행사부는 9월 20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장 53세 그 다음에 직원들인 50세 45세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연금도 다 박탈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것을 지시한 주도한 사람들은 다 퇴직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하수인처럼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만 이렇게 죽어나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다 집에 가장들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더라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좌천시킬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선에서 물려야 되는데 저번에 백은규 통상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용히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 공무원이 돼가 장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법적인 그런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받고 이렇게 하면 집안도 피폐해지고 본인도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 나이를 보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면 되게 행정고시 출신일 텐데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분이 이어졌다 피고인 신분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산업통상부 국장 A씨가 감사원의 감사 당시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감사원 직원이 규정을 들이대며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 사실을 알고도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렌식이 했건 아니건 관계없이 문건을 삭제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면 참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일에 관여하게 되면 연금이고 노후고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관위의 관련자들도 이렇게 정거물들을 위변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는 거죠 이 밤에 이제 불법주로 들어가 가지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된 그런 문건을 삭제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 제목에 그냥 편안하게 공직 은퇴하고 그냥 연금받아서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죄인이 되고 연금은 박탈당하고 이런 딱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제 밤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다 옵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포렌식 수사라는 것은 보통 명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나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들이 대부분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점검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이든 변호사든 간에 다 행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15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던 사람들이 지난해 여러분들 9월 30일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관악청사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던 그런 서버를 이전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걸 막았던 게 이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9월 30일 기사네요 서울관악경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센터 이전 작업을 선거 부정 의혹 정거임이라고 주장하며 지연시킨 4명을 업무방해 의미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는 어제 밤부터 2020년도 9월 29일부터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유프두부들이 약 100명이 몰렸으며 오늘도 오후 3시까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디지털 정보들은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모두 다 이렇게 삭제됐습니다 그런 컴퓨터에 입출력한 그런 로그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이런 것은 다 모르죠 포매팅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정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들어가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선거가 무려 3번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도 보궐선거가 있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요리일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디지털 정거물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 관계자들은 안심할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어떤 종류의 정거물도 없기 때문에 감사원은 산업통상부의 여러분들 자료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자료를 그렇게 조작한 것을 포렌식 수사로 해가 밝혀냈는데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또 감사원이 수사하더라도 2020년 4.15 총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디지털 정거물도 확보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이 다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안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엄청난 정거물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 정거물이 뭡니까 자신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만든 선거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거소선상투표 득표수 후보별 제외국민 득표수 후보별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동별 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가 세상에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포렌식하지 않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디지털 정거를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제거하고 삭제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정거물 어쩌면 디지털 정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정거물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거를 다 삭제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범죄자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선거 부정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정거물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서브 데이터를 다 삭제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숫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아마 그들이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데이터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힘 중요한 힘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온 겁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우심으로 제야 전문가란 분과하고 여러분들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그리고 2016년에 정상적인 투표였던 총선까지 대부분의 여러분들 전국의 지역구와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 분석 작업은 오로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증거가 없기 때문에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진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보신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여주 선거 데이터 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이 표입니다 이 표 어제 여러분 이 엑셀 표가 딱 한 장으로 3구 대통령 선거에 경기도 여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자료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것을 로고 데이터를 왔다 갔다 이런 복잡화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의 절반 왼쪽 자료입니다 이 왼쪽 자료는 변경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 이야기는 중앙선거관리니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만든 이 절반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자료죠 여러분 이 자료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여러분들 바로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과 심상정 맨 위에가 거소선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관외투표 제외국민투표 그 다음에 동별로 여러분들 관내 당일 관내 당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있는 것이 득표율입니다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니가 발표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가지고 100분율로 다 환산을 한 겁니다 환산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득표율을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만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익값이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만 나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면 100%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뭘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딴 거 볼 거 없이 이 왼쪽에 있는 2분의 1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2분의 1이 이렇습니다 2분의 1이 3구 대통령 선거의 경기도 여주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원재료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이 자료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이 자료가 전부 다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00분율로 여러분들 후보자별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게 안 나왔네요 동의 안 나왔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더 보시는데 그냥 이것만 보시죠 어떤 여러분들 여주에 A라는 그런 동의 A란 면이겠죠 A란 면의 소위 이재명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77%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득표율이 83%까지 크게 큰 수가 나옵니다 6%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18%인데 사전 득표율이 1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투표라면 통상 0에서 3에 머물러야 될 수치가 이렇게 한쪽은 6%가 많은 수치가 한쪽은 4%가 적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에서 득표율 자료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별로 숫자가 조작됐던 것을 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랜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에 0에서 3%를 넘어가는 이 큰 값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사전투표에 손을 댄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야전문가가 제시한 한 페이지 자료 자료 가운데 절반 절반만 보시게 되면 이것은 변경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제거할 수도 없는 맹백한 증거입니다 이 자료만 갖고도 동별로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손을 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만든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른쪽 절반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오른쪽 절반을 여러분 오른쪽 절반이 이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선거데이터는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40%를 빼앗고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의 40%를 빼앗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컴퓨터이름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조작값을 계속 바꿉니다 0 0 10 0 10 10 20 20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40%가 조작되어 있는 40% 40%를 빼앗고 거기에서 빼앗은 표만큼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데이터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40% 40%가 빼앗기지 않는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득표수를 여기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득표수 그러니까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것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이 득표율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란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거의 정상선거인 0에서 3% 정도 내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차익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여러분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율 자료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이 절반은 이 오른쪽 절반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별 수정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두서 수정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교하시게 되면 그대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있죠 충장동 맞습니까 충장동 그만 계시보시죠 어쨌든 이 충장동 보시기 바랍니다 충장동 충장동의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장동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126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뭐죠 빼앗긴 표수를 다 찾고 나니까 몇 표를 받았습니까 1173표를 받은 겁니다 충장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1268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1173표밖에 못 받았는데 그게 표가 더해져 가지고 1268표가 된 겁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윤석열 후보가 충장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211푰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211표가 아니고 295표를 받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주군에서 충장동에서 27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27표가 아니고 38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빼앗아서 더해준 그게 진짜를 구하면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명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는 131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1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204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진짜가 윤석열은 245표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245표가 아니고 343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34표밖에 못 받았다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표입니까 48표를 받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뭘 빼앗아간 겁니까 45%씩 다 빼앗아간 거죠 40%씩 윤석열과 심상정을 40%씩 다 빼앗아간 겁니다 이렇게 다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진짜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이렇게 득표수하고 득표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거하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진짜로 추계한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동에서 몇 퍼센트를 훔쳤는 거까지 다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도 필요 없고 감사원이 그렇게 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처럼 그렇게 포렌식 한다고 뭡니까 힘들어할 것도 없고 지금 이미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변경할 수 없는 치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두 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윤석열과 심상령의 각각 자신들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40%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런 전산관계가 여러분들 수학관계식이 정확하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40% 40%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구한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뽑아갔는지 투표수별로 몇 표를 뽑아갔는지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뭘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무슨 사전투표 조작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 안 하면 여러분 조작 안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찬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40% 대신에 60% 80% 올리면 이 그래프가 더 뚱뚱뚱뚱뚱뚱뚱해집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도를 해가지고 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의 관계자들께서 잘 아시고 이번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선 이런 모든 부분의 가장 핵심은 전산 조작이다 투표함 속에 있는 그것은 뭐 그냥 세 발에 피고 전산을 가지고 전국을 다 만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가 얼마만큼 조작이 됐는지를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선거마다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22년 총선 지방선거 다 밝힌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정치적 수사나 요즘 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를 합니까 수만 명을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에 동원합니까 전직 여러분들 경찰관 출신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아날로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백전 백패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몇 명이 뭡니까 전산을 그냥 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굳이 투입한다고 이렇게 그냥 생야단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당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전산을 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검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낮에는 일하고 세금 충실히 내고 법 한 번 위반 안 하고 날 밤을 쉬었으려면 이 엑셀 작업을 진행한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왼쪽이 뭡니까 선관위 자료입니다 불변의 것입니다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조작된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해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죠 범죄를 정확하게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정상투표가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거다는 겁니다 투표수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득표율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차익값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 한 장의 도표로 그려질 수 있고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다른 선거 데이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 주시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다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산수일동 이재명 당일 득표율이 81%를 받은 사람이 사전 득표율을 89% 받았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8%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일이 81%면 사전도 81%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윤석열 당일에서 15%를 받았는데 사전 득표율은 여러분 9%를 받은 겁니다 확 뺏어버린 거죠 6%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남동 보시기 바랍니다 서남동 이재명 당일 득표율 73% 사전 득표율 81% 8%를 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일 득표율 24% 사전 득표율 16% 8%를 빼앗긴 겁니다 이집트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이 자료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자료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현대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신 겁니다 사전 득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은 표본할 수가 클 때는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런데 뭘 뭡니까 우리가 안 했다 우리가 안 했다 황교안이 기소해야 된다 민경욱이 기소해야 된다 공병호 기소해야 된다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 그걸 고등법원까지 가게도 재정신청을 해서 반드시 저 사람들을 기소해야 된다 겁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실만큼 여러분들 겁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만큼 겁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초조하겠죠 왜 자료는 이미 발표했으니까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 나타난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 득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기소를 해? 공병호를 기소를 해? 어떻게 기소할 건데? 이게 범죄의 여러분들 뭡니까 도덕질 한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덕질 아닙니까 이게 도덕질이지 도덕질 아니냐고요 포렌식 필요 없습니다 투표지 불리기 필요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 필요 없고 붉은 하살표가 찍힌 투표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100% 증거인 겁니다 태산처럼처럼 축적돼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선거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게 민초가 발견했는 겁니다 민이 세금 내고 날 밤 세우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의지가 있으니까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에 좀 배우고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 대가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와 고대법대를 나와 연대법대를 나와 그런데 비리하고 불법을 덮어 에라이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여러분들 덮기 위해 가지고 그 53세 국장 행정고시 출신일 겁니다 국장까지 올라가서 산업자원부 생각 까딱 잘못해가지고 자료 여러분들 지워가지고 지금 곤욕 치루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거든요 진실을 어떻게 영원히 가립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감방을 100번 가도 여러분들 싸죠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그게 죄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내 말이 틀렸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정신이 돌았냐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상인입니다 나는 이런 비리와 불법을 용인하거나 묵인하거나 깔아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문제 덮으면 그냥 한마디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가 틀리는지 이렇게 진짜를 다 구해준 거 아닙니까 진짜는 이랬는데 어떻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훔쳐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가짜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고 가짜를 왼쪽인 가짜고 오른쪽은 진짜잖아요 오른쪽 진짜고 여러분들 왼쪽은 가짜지 않습니까 저야 전문가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 훔쳤는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이러고도 뭡니까 나라가 건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뭡니까 문제없다고 듣고 넘어갈 겁니까 그런 나라는 망해도 싼 거죠 많이 배운 놈들이 그렇게 뭡니까 폼 잡고 법관들이 뭡니까 판결문을 그렇게 쟤가지고 에라이 인생들 그렇게 살았으나 너희는 새끼들 없냐 이야기죠 자식들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불법을 하고 불법도 보통 불법이라지 traumatic 한글자막 by 한효주